어? 뭐야? 몰라요 뭐냐 이거? 살인간!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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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나무 나무 줘 나무 나무 저기 상자 60개 있어요 리얼? 오 리얼 아 돌 돌 돌 캐다 보니까 돌겠다 바툰 던져 있어 오케이 내가 캔 나도 캐고있음 오케이 저는 지금 지혜신이기 때문에 전 머리를 써야되요 머리로 캐어 머리로 머리로 아 저 머리를 캐면 되지 않을까? 저거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안되요 야 근데 쟤네 왜 안 쟤네 안싸우냐? 죽는사람이 없어 제가 한군데 탈락시키고 올까요? 잠깐만요 저 뽀개고 좀 올게요 둘 네덜끼만 들고 하늘은 파랗게 하늘은 파랗게 됐다 30 질러볼까? 네 날카롱 소리 대박 대박 떨린다 철검에다가 질러야지 야 갑발에다가는 딱히 안질러도 되지 않나? 그렇죠 하늘은 파랗게 간나 간나 왔다 간다 오 날카롱 소리 밀치기에 오늘 쩔어 오 날카롱 소리 약탈소리 뭐야 뭐지? 야 대박 왔다 죽았다 나 이거 들고 다녀야지 어 대박 대박 쩝니다 강 그거면 사람을 죽이겠다 뭐했어 방금 됐다 행님 어 아 저 가서 나가 이거 숨겼습니다 어? 레알?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나도 봤는데 아니야 내가 숨긴거 아니야 내가 가신애냐 지금 괜찮아 야 야 머쌤야 14번만 죽자 잠깐만 내가 여자로 보여? 너 뭐해요? 여자야 형님 전 가보겠습니다 아아 야 이렇게 부숴어줘면 안돼 큰일난다고 냐 딱히 하면 안돼 야 우리 다이아하고 돌이 있어요? 요래요? 야 우리 이제 싸우러 가도 되지 않나? 요 load atas 또리ért 구ión 또 리쪽 또리잼잼 여기요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딨음 여기요 도박 도박 저놈의 터 dance 안돼 다 날렸어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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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만 나와 갑자기 됐짱 괜찮아 이제 이제 거의 얼마 안남았어 운영자 확률 내가 쳤니? 죽을래? 저희 저 다이아몬드 캐서 다이아법 맞추면 안되요? 다이아법 맞췄어 지금 전사가 됐다고 나 잘못 들었나? 야 나 학살자가 될거야 학살자가 되는것도 좋은데 죽으시면 안되요 학살만 하셔야되요 그 뭐냐 아홉번 한 몇번 죽어야되냐면 39번 죽어야돼 우리 다들 같이 앵벌하자 자 자자 자 죽을시간입니다 자 용암이 필요합니다 이쁘게 이쁘게 비켜봐 자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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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레벨 올라간다 자 저는 여러분들 지게이신입니다 티머니 죽을때마다 네 하늘은 파랗게 티 티 헬프 자 플레이 애들이 사망할때마다 경험치를 넣습니다 오 어 빨리 죽나 빨리 자 갑바 질럴게 내구성3 화염보호3 뭐지 뭐지 이상한거 나왔죠 내구성이 왜 나온거지 희한하네 힘내라 힘내라 죽는애들 힘내라 내가 대이명부만 찾으면 너 언젠가는 부숴 버릴거야 흐흐하 그러니까 좋은 능력이 걸리세요 좋은 능력이 날아다닌다고 아 그러네요 사람에 사람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흐흐흐흐흐흐 말도 한 듯 소리 하지마요 됐어 사람은 어 뭐야 이거 안죽어리 됐어 끝났어 부업뽀 가시투 쪼라 야 이제 싸우러 갈까? ㅇㅇㅇ 모자도 맞춰 어허 나 진짜 이렇게 빠지나? 나만 빠지나봐 야 나만 빠지나봐 레알? 그 뭐냐 이거 모자를 일자리 질러야지 기준이 오오오모나오모나 바보자 달려보자 그 희망을 호일 하늘은 파랗게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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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내 마음 내 마음 손잡고 나보자 달라보자 저 광야로 우리 둘 모여서 말해보자 새희망에 다 이 아 다 아 일랄레벨있나? 네? 아니 자 도박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도박 한번만 해볼래요 도박해보세요 해보세요 해주세요 아 여기 돌 또있다 도박 마이터 안들어? 도박 뼈가 엄청나게 많네 도박 슉슉슉 슉슉슉 슉슉슉슉 설란하게 빛나는 붉은 대양이 비추고 하얀 불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야 싸우자 이제 비제하고 비제하고 맞자고 한번 뜨자 뭐? 이제 뜰 때 되지 않았나? 아이씨 미안 난 쎄다 능력을 얻었거든 그 능력 나도 갖고싶다 너 헤르메스? 무엇osen 너 헤르메스 strategically 안돼 저 tous 헤르메스 와우 우리 꽃이 있습니다 앉아 야 쟤네 이제 끝내로 가자 야 널bean 준비했어 alition 중 간단하고 또 야 우리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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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기 이제 꺼야되는거 아냐? 괜찮아요 도이제 충만하자 우리 다 싸우러 가자 저거 끄고 다야 더하게 뒤에다 붙이는게 더 낫지 이게 진짜야 어떤거요 이거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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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아거님 방심이 준비했어요 와우 준비했대 더 뜨거워졌어 태양 뜨거워졌어 태양 뜨거워졌어 태양을 피하고 싶으셔 싶으셔 아무리 에르셔도 아무리 에르셔도 아무리 에르셔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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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파이 먹고싶다 초코파이 아 뜨거 관상에선 초코파이 주잖아요 왜 우리 고기만 먹어야 돼? 그러니까 고기 필요없잖아 배고픔 안나는데 갑자기 화나네 운영자 누구냐? 야 순위가 너블리에게 사례당했대 헉 싸운다 야야 게임 끝내자 발린다 우리가 그럼 이때 어디를 치면 이기죠 아무데나 가도 이김 오케이 야 잠깐만 그 뭐냐 개한테 죽을수도 있겠다 응 그 그 중력이 에이 너블이가 다 죽이고 있는데요 능력 개 개 그 토르거든 근데 너블이가 다 죽이고 있는데요 레알? 능력을 못쓰는거 아닐까? 봉인이 있을수도 있어요 야알 싸야 일로와 빨리와 자 자 어디를 먼저 보실까 야 누가 올라온다 너블이 기지야 너블이 간다 너블이 간다 너블이 간다 자 자 기지 시키겠습니다 투자가 공격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가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싸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자 이쪽 이제가 이 아니구나 절로 가자 야 저기 저기 싸우러 가자 저기 가자 야야야 여기 가서 죽이자 가자 이제 아니야 우리 팀이야 응 보러갔네 뭐야 지가 알아두고 가자 간다 맞싸가 간다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요 형님 누군가 성벽 쌓았어 얘네 엔더 진조로 간다 게임 끝내 전 날라서 갈게요 오케이 2차 진입 와우 엇사도 왔다 엇사는 위에 있습니다 야 순이 형하고 여기 야 철갑밥었는데 뭐야 왜요 다 죽일 수 있지 않아요? 그래봤자 우리 싸는 이곳에 에이프 뭐 그리 억 야 두 명이한테 걸렸어 뿌셔도 돼요? 이쪽? 형탬 구해 볼까? 야 학살? 저 능력 쓰 능력 필요하면 얘기에요 다 블라인드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원 빼고 10칸 안에 있는 유저들 블라인드 10칸 안? 네 10칸이구나 바로 이쪽이다 아가짱! 어 왔어? 여기 다이아 있어 다이아 뽀개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죠 말해하리 나랑하는 그대와 노래 벗사도 왔다 réponse 야 너구리 조심해 노을이 조심해 나 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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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은팀이라며 부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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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 자 이기자아 가자아 자 내가 위에서 부실게 잠깐 밑에서 죽일게요 안돼 야 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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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순이 죽여 쟤 좀 막아봐 쟤 좀 막아봐 아 안되겠구만 누구야 누구야 나아닌데 이거 나아닌데 야야 막아봐 우리 기지도 가요 어떻게 안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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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야 아이템이 닿았어 어떻게 쟤네한테 아이템다있어 어떻게 오케이 여기 너vel있는데 겨우? 학원님 마침식 상자도 있네 돌 열심히 캤어요 대박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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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이아 숨은 한개 어 많다 하나만 더 완성하면 되나? 자 짠 완성 됐어 다이아 짱많다 짱많아 뭐가 진짜에요? 저거 저거 정체성의 혼란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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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거 먼저 부수지 않을까요? 아니야 가운데 있는 걸 뽑게 돼있어 사람십니다 어찌 두고 왔는데요? 아 우리팀인가 검은있어 아 신경쓰지 마세요 공사중이냐 냉 쟤네 엄청 세 중력이 야 쟤네 갑바 엄청 맞췄어 갖다 맞췄건 아니구요? 어? 보험갑바 어디갔어 우리 저기가 있어 저희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저희가 이제 사회 환원을 한거죠 오케이 쟤네 템이 엄청 많아 낄 수가 없어 사람이 전략 플레이를 해야죠 전략 플레이 이쪽으로 딱 넘어오게 한 다음에 방심한 틈을 사가지고 길을 탁 뒤를 치는거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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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야야야 죽이고 올게 걱정마 오케이 제발 그 죽어도 되니까는 위에 뭐 있는데요 나야 너 죽통이를 훌져쳐요 흐흐흐흑 음 절 믿어주십쇼 야 믿음을 보여달라게 그 뭐냐, 쟤 뼈 가지고 왔는데 뭐야? 이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뼈는 니네들이 미래다 약간은 뼈를 주고 살을 내가게 야, 중명의 팀 엄청 세 지금 반대 아니야? 뼈를 주고 살을 내간다고? 야, 쟤네 팀은 이기기 쉬울 것 같은데? 너브리 팀 저희 팀요? 저희 팀 절대 못 이겨요 개, 개쩌는 짓 하고 있어요 중명의 팀 이겨야 돼 거의 쓰레기의 팀 야, 쟤네 온다, 쟤네 온다 내가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레우와 나를 아래에 바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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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들 명출이 길다 안죽네 하.. 오우우 야 너 누구 알아? 너 어디 봐, 누구여? 나? 네 비밀 어디 봐 누구시꺼여? 너 누구하냐? 나 진짜 말해도 돼? 헤헤헤헤 레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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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렉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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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냥 꽁냥 야 얘네 진짜 쩔어 얘네 못 이겨 렉쥐어 렉쥐어 살려줘 렉쥐어 렉쥐어 요기잡아야 오오오 마이갓 후오오오오오 허늘은 바랗게 어 개리가 낯띌릅 야 지금 내가 어그로 끌었어 지금이 기회야 한명은 지키고 한명은 와야될것 같은데 중력이 팀 야 헤르메스 와가지고 푸셔야 될 것 같애 간다 간다 너구리 간다 너구리 간다 너구리 간다 너구리 간다 너구리 간다 너구리 간다 오오 들어와 너구리 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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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너구리 바보하네 떨어졌어 가여 말아요 가 왼쪽 오른쪽 빨리 가 야 공중전은 날 이길 수 없다 난 공중전의 신 공신이다 저 요긴줄 난 강아지 메라 맞지? 넌 모자라지 멧롱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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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뺏겼짱 벌써 숨어들어라 쐈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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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뺏겼짜어어어어 하락하지 나도 날 좋아할 줄은 몰라서 어떠면 좋아 어머나 좋아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아버지 깨고 있어요 좀만 더 아버지 끌어주세요 리얼리얼? 얼마나 애채운지 가보시옵 가봐주세요 죽었어요 방금 확 우리 상대팀 기지에다가 신호기 설치하면 되지 않아? 맞아요 중력이네 설치하자 돌가지마서 엄청 높은데다가 설치하자 다시 한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나나나나나나나나 도망간다 봤어 도망간다 너 뭐 했어? 너무 너무 많아서 못 깨게 해요 아 야 저기 좀 힘들어 야 저기 좀 빡세 그치 네 그럼 방법이 있어 저기 신호기 달자 저희 신호기를 달아서 하자구요 도망가니까요 어 이게 문감포 코베인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뭐냐 저기 우리 기지에는 신호기 적다 달까? 잠깐만 나갔다올께 우리팀이 누가 왔어요 어디 떨어뜨렸어요 여기여기여기 저 녀석을 죽여야돼 그냥 저쪽팀부터 탈락시킬래요? 아 탈락시키긴 쉬운데 아 저희가 너무 막강해질 것 같아 4명 내면 저기서 한 명이 더 늘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? 음 그런가 아 갑옷없이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쓸모없는 하 쓸모없는 쟤는 인첸트템을 다 줬어 뺐놈 자 그리고 인첸트템을 저기에 다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기를 물리쳐야돼 쓸모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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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 너무 뜨거워 태양을 야 게리 게리다 하지마 어디여 IQ5력파 아이템 저거 뺏으면 좋은데 돌고깽이 가지러 왔어요 안돼요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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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 때려야 돼요 게리 못죽였쌍 뭐야 철칼 다시 인첸트 해볼게 엥 어 내고스 날카로움 소리다 이걸로 다시 성명을 한번 바꿔볼게 인첸트 하지 말아야되요 그날은 인첸트 너무 잘되는데 다행이네 인첸트의 신인가봐 야 게리 어떻게든 죽여볼게 게리니까 가능할거야 갑옷이 없지만 제 템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두대 안죽어요 난 세대 내려야되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난 차라리 오른발 왼발 중력이 죽여야지 피에로가 좋아 야야야야야야 안돼야야야 중력이 오 중력이 아아 내가 잘못봤나? 아 중력이 못죽였어 아 떨궈야되는데 아 아깝구만 이게 디스 인스플레이션 현상을 하는건 좋은데 고객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해피뉴웨 야 우리 이럴때 아니라 중력이 엄청 쎄 진짜 아 이거? 그럼 또 둥 This